네, 안녕하세요. 도시아경제의 종솔입니다. GTX-A 노선이 드디어 기다렸던 GTX-A가 개통을 했는데요. GTX-A 노선은 이미 어느 정도 여기 정차를 하고 또 어떤 특정 지역들은 우리도 정차를 하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GTX-A 노선의 개통과 맞물려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GTX-플러스라는 기본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GTX-플러스가 또 뭔지 알아보고 그게 맞춰서 어떤 내용을 읽는지 좀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GTX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놓겠습니다. GTX-A 노선, B 노선, C 노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아직 B 노선과 C 노선은 아직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A 노선은 3월 30날, 토요일이었죠. 개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GTX-A 노선 같은 경우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GTX-A 노선 사이트 갖고 왔고요. 홈페이지에서 수소에서 동탄까지 일단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소에서 동탄 구간은 기존에 SRT, KTS하고 나란히 또 있는 이 SRT가 이미 다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수소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을 했고 지금 언론에서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또 정부에서는 향후에 삼성역에 정차를 하면 그때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수소에서 동탄 구간 개통해서 시간적인 부분 단축을 했고요. SRT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이런 SRT 추가로 이 GTX-A 노선이 들어오면 따라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부 개통했지만 삼성역까지 개통하기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는 3월 30날 개통을 했죠. 그 다음에 2단계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1단계에 이미 동탄에 계신 많은 분들은 직장인을 서울로 다니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동탄 내나 또는 다른 평택이나 오산이나 용인이나 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은 GTX를 바로 타지 않는 분들 많을 텐데 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운전 같은 경우에는 파주긴 하지만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단계 올해 12월 달에 만약에 운전에서 서울역까지 개통한다면 수요층이 상당히 확보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3단계가 25년도 11월, 11월 달 되면 운전에서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단, 삼성역, 강남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삼성역에는 정차를 안 하기 때문에 수설을 통해서 환승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단계 정도, 27년도 4월 정도 돼야지 삼성역을 이용해서 빠르게 강남의 2호선 접근성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GTX A 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을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경기도에서 GTX 플러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TX 플러스가 기본 구상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마무리를 져가지고 노선안을 확정했고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GTX 플러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 김포에서 연결되는데 D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선이 있는데 이 플러스 노선이 뭐냐면 G 노선과 H 노선의 신설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함께 GTX C 노선을 시흥, 정확히 있다면 시흥 5위도 100호 신도시 있는 라인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5월 달에 보통 우리가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 반영되도록 경기도에서 미리 어떻게 보면 4월 1일 날 미리 한 달 전쯤에서 국토부 통해서 정부 통해서 이 GTX G 노선과 H 노선도 계획안에 늙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노선과 H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떤 지역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지역들은 또 큰 혜택이 없을 수도 있는 것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도입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발표, 4월 1일 날 발표 나온 지도인데 이 GTX를 지금 보면요. 우리 A 노선,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E하고 F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H와 G하고 H 노선은 상당히 경기도의 상당한 소외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서울 중심 봤을 때는 소외 지역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다. 즉, 이 GTX 진호선만 볼게요. GTX 진호선의 송우, 포천이죠. 이 포천을 송우리 쪽에서 연결해가지고요. 의정부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서울 들어가죠. 서울 들어와가지고 남쪽에 보면 인천, 숭이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 인천, 숭이로 연결한 거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도만 봤을 때는 느낌이 안 오겠지만 이 숭이역 쪽으로 해서 인천발, KTS가 인천발로 출발하는 KTS가 또 이제 향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맞물려서 이 GTX와 그 다음에 KTS 인천 쪽과 연결하기 위해서 숭이역 쪽까지 연결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숭이역 쪽의 큰 메리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KTS 인천발을 염두해서 계획안을 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결된다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혁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동탄에서 지금 수석까지 가는 거에 대한 메리트 대입했을 때 포천은 강남 접근선까지 30분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KTS가 또 출발하는 광명역까지도 42분대라면 만약에 포천 일대, 포천, 성우나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방을 내려가실 때는 이 GTX 진호선을 통해서 광명역까지 42분의 소요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요. 또 이 GTX H노선으로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파주 문산부터 시작해서 연결됩니다. 파주 문산부터 해서 위례까지 일단 연결했습니다. 위례까지 연결했는데 아마 이 동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권 동남북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문당선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파주와 고향 일대를 좀 염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 문산까지 연결해서 문산과 금촌을 통해서 삼송, 고향 삼송까지 연결해서 연신래를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GTX H노선 같은 경우는 문산에서 서울시청에 있는 광화문까지 24분대가 소요되고요. 위례까지도 40분대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 지방이 상당히 교통에서 소요된 것을 이번 경기도에서 G노선과 H노선을 통해서 경기 북부의 교통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 없이 철도 계획안에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북부 지역들의 인근 지역들은 상당한 수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GTX에 들어온 데서 무조건 다 좋다. 엄청나게 발전이 커진다. 그렇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A노선, B노선, 신노선 같은 경우에 핵심적으로 당시 GTS, A노선, B노선, 신노선에 들어온다는 지역들의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어떤 지역들은 높은 가격이 상상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어떤 지역들은 상당히 가격이 GTS라는 수혜택을 불구하고 가격이 좀 하락한 지역들도 있는데 GTS, A노선, B노선, 신노선 같은 경우에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역 같은 경우나 삼성역 같은 경우 이런 여의도나 교차되는 지역들은 GTS와 교차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죠. 그런데 H노선과 G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는 GTS 노선 연신내 교차되는 지역이나 또는 건대입구 같은 경우는 G노선과 H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핵심 교차 지역이 더욱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들은 교차되는 지역들이 확대되면 그 지역, 인근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뭐 다 장점만 있기엔 좀 그렇겠죠. GTS 한번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풀어드리고 싶은데 GTS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GTS의 A노선 운정이 있습니다. 자, 이 운정역 인근의 GTS역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출퇴근이 빠르겠지만 뭐 교화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GTS를 통해서 출퇴근하신다고 하실 때는 교화에서 운정역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 운정역에서 또 지하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깊게 내려가서 또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는 21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선능까지 출퇴근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환승시간을 제외하고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니까요. 21분 소요가 된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걷는 시간이 있겠죠. 플러스 또 수서에서 선능까지 12분 그러면 한 33분에다가 플러스 하나 제가 볼 때 한 7분에서 8분 이상은 환승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을 볼게요. GTS 빈호선이 들어오는 부평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자, 현재 GTS 빈호선이 올해 착공 예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부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GTX를 타고 강남 출퇴근을 하신 분들이 GTX를 이용해서 여의도 환승하는 것이 시간이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걸 이용하겠지만 실제 현재 시점 지하철 시간을 보면요. 자, 부평에서 노량진까지 이용해서 노량진에서 신노년, 강남에 있는 신노년까지 45분이 소요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GTX 제가 볼 때는 GTX 이용해서 강남까지 접근 상황을 삼성역까지 접근 상황을 할 때 45분보다 5분 정도 빠를 수 있지만 상당히 적은 시간을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니요. 평촌에서 강남역까지 기준을 봤을 때 지하철 시간 32분이 소요되는데 인더건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인더건에서도 GTX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봤을 때는 즉, 기존에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은 GTX 들어오면 물론 어느 정도 교통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대변화를 일으키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왜? 기존에 있는 지하철 시간망대를 보면 출근 시간대를 보면 45분이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GTX를 한숨해가지고 걸어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또 이용한다는 시간을 봤을 때는 특정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큰 혜택을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뭐냐면 서울 쪽의 핵심 지역의 GTX가 교차되는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거나 또는 차라리 아예 교통이 그동안 소외된 지역들 아까 경기도에 발표했던 문산이나 송우 같은 경우에는 포천 송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이 없죠. 문산 같은 경위 중환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향후에 GTX가 만약에 문제없이 객 안대로 지는다면 같이 상승을 올리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경기 남부 같은 경우도 GTX를 통해서 상당히 그동안 철도망, 지하철망을 이용하기 어렵던 지역들의 혜택을 본다면 가격 상승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GTX가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하긴 하지만 GTX가 무조건 집값을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보기에는 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즉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을 올릴 수 있지만 너무 큰 맹신을 하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근 지역이나 뭐 GTX역과 가까운 뭐 여기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단축이 될 수 있고요. 편의점이 증가가 되겠죠. 하지만 집중적인 혜택을 보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울 출퇴근 거리가 엄청 멀거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GTX 개통에 따라서 가치 상승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나 또는 서울 내에서는 이 GTX와 교차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GTX 진호선과 H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과거에 GTX 교차되는 지역들은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올라가는 핵심 업무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진호선과 H노선을 보면요. 핵심 업무 지역은 아닌 지역들이 교차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인근을 좀 알아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것은 선점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뭐 지역 분석하시기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렵게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지역에 맞춰서 또 투자 상담 도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 입구나 구이동 일대도 상당히 메리트 있고 그 다음에 연신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알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